배가 안 고파요? 냉면, 냉면 해먹는다면 냉면? 여기다 볶을까요? 아니요, 끓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따로 아는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냉면은 제가 챌린지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대접을 난 된장을 끌게, 그럼 나는 그럼 밥을 할까요? 예, 예, 예 참치, 된장찌개 된장찌개에 참치를 넣어요? 맛있어요 그럼 오레코리스틱 맛있어 이게 너무 됐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넣어버릴까? 아, 이건 참치 들어가야지 아, 진짜? 맛있는데? 네, 이거 들어가야 돼 흰색이지 또 아, 이건 그냥 참치찌개인데? 참치찌개야 참치 맛이 모든 걸 다 돕는구나 여기에 약간 버섯 이런 거 없나요? 자연계신이 버섯? 버섯 이런 것도 있어야지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장례상황 한 뿌리 넣으면 어때요? 뭘요? 장례상황 뭘요? 장례상황 혹시 또 마트에서 산산 액기스 사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한 번, 한 번 넣어볼까? 네, 한 번 괜찮으세요? 어우 내일 뭐 뛰어 내려가겠네 이야, 산산치겠네 처음 먹어보는데 오, 한 번 가봐야겠다 오, 한번 가봐야겠다 어? 종구 씨 종구야, 종구 씨 네 이거 나물 나물, 나물 드디어 나물이 왔다 산삼나물 아, 자연이네 나물이 드디어 왔다 정체로 다 넣어 다 넣어야지 우와 산삼내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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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예 산삼된장찌개 그럼 맛이 어떻게 변할까 야채, 아까 야채 나물 없다고 그러니깐 나물 드시래서 먹으면 돼 어? 어? 왔어 산삼내뿌리 형 얘가 다 잡았어 산삼이 네 참치도 잡았어? 바로 참치랑 지금 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있어 아 아, 이거는 참치가 내 속으로 싹 들어오는데 삶이 같이 들어오면서 정말 싸움이 났어 그쵸? 둘이 싸워요 근데 지금 약간 삶이 뒤에 있어 방송용으로 좀 가끔 방송용으로 맛있구만, 참기름이라서 참치냄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국내 최초로 어떤 국방에서도 안 나온 산삼찌개 냄냄찌개 산된참 오늘은 뭐 뭐 식재료값도 없으시고 뭐 그냥 좀 집에서 간단하게 드실 거면 산삼 사시다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찌개 끓여드시고 뭐 집 앞에 산삼밭 같은 건 좀 있잖아요 그럼 뭐 보통 사람도 다 있지 그냥 산삼밭 넷 다섯 뿌리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드시면은 뭐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럼요 좋지 뭐 이거는 저희 선동년 최동환 어? 시간 됐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얘를 좀 더 끓여야 돼 오 이거는 모양식 오늘 여름이 이렇게 시원하게 see 약간 미용실 옷 느낌이 난다 머리가 연결돼 처음 시작해. 아. 이번엔. 꼼꼼한 밥 먹여는지 이렇게 초대를 해주세요. 아 들고 오시라고 고시라고요. 아 그러고 싶다. 아 그러고 싶다. 참 진통해서 먹으니까. 음 맛있고. 일단은 제 손으로 했기 때문에 간이 제대로 맞을 거예요. 너무 치지 마세요. 아 요즘에 누가 고무줄이 끊어져요. 밴드로 됐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상승안이 저 monks을. 시원했던ώς 국물을 뜯거든요. 이게 말씀 치셨나봐요iven. 할 말이 자녀비 있은 분이. 마트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정황을 환장하겠네. 자ca 이게 시원해가지고. 네. 음. 나오세요. 저희는 안 사서 그냥. 여러분이. 방금 진짜. 그릇은 드시면 안 돼요. 저희 지금 이거 많이 남겼어요. 시원한 게 너무 좋으신데. 맛도 있고 시원하고 하니까. 나중에 드라이 아이스를 좀 갖다 드릴게요.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아 맛있네. 삼이 근데 네 개밖에 없어서. 어우 향이. 아주 진하게 끓였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한 개 됩니다. 자. 가위고. 상 들어가는 거 가져가야지. 가위가위고. 오케이. 졌어 다시. 나는 놀려. 삼. 아니 눈감 보걸러 가요. 사 왔어요. 삼 삼. 눈감 보거. 어글보걸러 가요.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삼 아닙니다. 아 낙장. 안 돼요 안 돼요. 자. 해 봐. 하나. 하나. 어? 없네. 안 냈어 탈락. 안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늦게 내면. 여기 뭐 여자 고모가 없구나.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야. 아니 가위바위보 부작해지네. 여기 몇 시만 있네. 여기 삼. 여기 삼. 여기 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올라가다 올라가다. 밥을 좀 푸다 그럼. 멍청인데. 하루 있어. 다. 외치나 10마리 들어갔다. 같이. 저기 여기다 찍어주세요. 대박. 말아버게요. 야 안 짤까요? 네. 오. 오늘 되는 날이야. 성공이다. 성공이야. 삼이. 삼치 맛이 싹 사라졌어. 진짜 느껴지기 않네. 삼이 달았어. 오늘 삼이 신의 한수예요. 네. 내일은 사로 하죠. 내일은 사로 하죠. 내일은 4로 하죠. 좋아하시네. 여러분 좋아하시는군요. 2주치 우선은 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대박이다. 육수만 쓰려고 닭을 썼대. 멤버들 인정. 이렇게 된 거에 다. 닭 진짜 맛있다. 이걸 어떻게 버려. 아니 얜 단지 육수용이야. 육수 때문에 닭을 집어넣었다는 게 깜짝 놀라서. 얘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될 애는 아닌데. 그러니까. 요리 진행률이 얼마나 됐나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면 쌓고. 간만 잡으세요. 아 진짜요? 마지막에 하는 치즈루. 알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면. 면 어디 있어? 면 저기 있어 면. 넣기 전에 여기 소금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소금을. 어디다 가요? 여기다 여기다.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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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어. 와 이게 다섯 개 까진 거구나. 양이 딱 비니까. 몇 개 필요해요? 다섯 개 들어가요. 이거 좀 잘라주면 안 돼요? 올리브유 좀 넣고. 거의 다 이제 된 거 같은데? 맛을 한번 봐봐요. 짜면 안 되니까. 짜면 안 되니까. 짜면 안 되니까. 아니 저거 그냥 가면 안 돼요? 아니 저거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거기에. 아니 내가 한 거 말고. 그냥 여기. 여기서 했다고 해서. 뭔 소리예요? 아 이거 만들게요. 베이징 샘김인데. 아이 참. 어차피 저거 잘 모르시니까. 저기. 그냥 댐이라고 해주세요 여기. 왜. 재판이 간지 보세요. 간지 보세요. 간지 보세요. 아 괜찮은데. 아 왜. 됐잖아. 됐어. 나올까요 이제? 네 이제 나와도 될 거 같아요. 이제 치울까요 이제?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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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수육 드세요. 수육도. 와. 어머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죠. ours에 прав asta은? 안녕하세요. 자 손님.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거 셰프님이 만들었어요. 파스타. 빌들이 파스타. 맛있게 먹어 알았지? 네. 왜. 티비랑 똑같아? 보는 거하고 똑같아? 똑같이 뚱뚱해? 어. 당tune에. 실물 잘생겼지? 자네아 고맙다. 너네들 코치도 예쁘고 아름답다. 드시고 모자 넣으시면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고요.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예쁘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다행이다. 사진들 드려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이 대상이네, 그렇죠? 아, 좋으네. 1박 2일. 파이팅! 맛있다. 잘 드시네요, 파스타를. 맛이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태리 와서 먹는 것 같아요. 이태리 와서 먹는 것 같아요. 이태리 와서 부시는 것 같다고요? 샘킴 셰프님께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짱짱 달라붙다. 짱짱 달라붙다. 나 더 줘. 나 더 먹을래? 노래 한번 해. 노래 한번 해, 조미 씨. 노래 한번 해, 애기야. 조미 씨 노래 한번 해. 조미 씨 노래 한번 해. 32평! 비 내리는 호남선 남의 음열차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듬뿍 사랑이야 어디에!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빈도양을 건너서 가고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아버님 춤을 안 배웠다고 했는데 잘려갈 거야 다짜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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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어버렸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진짜 다행인 것 같애 아까 어르신들이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드시는 것도 봤다고 download 진짜? 미조또네 밥에 미조또네 밥은 무조건, 막걸리 안주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쫙쫙 감긴다고 수육이 예술이야 수육 수육은 진짜 맛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셰프님하고 헤어지고 셰프님은 이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 여기 다 치는 거 아니에요? 모닝 앤젤라를 깜짝으로 아쉽지 않아요? 이렇게 치고 빠지기? 아유 저는 아쉽다 저는 아쉽다 아쉬울 때 됐는데 한 번은 같이 자고 싶을 텐데 한 번 통으로 한 번 불러야 돼 손 났지도 않았던 손님이었어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방 확인할게요 산에 가시는 장관 씨